예 우드 법용선사의 신명 열한번째 시간입니다. 25. 쌍민대치면 다면명정이다. 25. 쌍민대치면 서로 마주보는 둘이 모두 사라지면 맑고 맑고 깨끗하다. 25. 단면 명정이다. 맑고 맑고 깨끗하다. 26. 서로 마주보는 둘이 모두 사라진다. 27. 서로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라는 말은 어쨌든 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27. 내가 있고 니가 있고 이런 식으로. 28. 하여튼 우리 분별의 세계에서는 전부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29. 부모, 자식, 형제 다 이렇게 둘이죠. 29. 그렇게 모습져진 사물만 이렇게 둘이 있는 게 아니고 29. 모습져진 사물이 둘이냐 셋이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 사실은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이야기 있잖아요. 31. 마음속에 이야기. 31. 그거는 당연히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중생이 있는 거죠. 31. 그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32. 둘이 있는 거예요. 32. 좋음이 있으면 싫음이 있고, 오름이 있으면 그름이 있고 33.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34. 부족한 게 없으면 원할 게 없죠. 3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한테 부족한 게 이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걸 원하잖아요. 34. 불만족이다. 그러면 만족을 원하는 거고. 34.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 바란다 하는 건 전부 이렇게 둘이거든요. 34. 예를 들어서 합격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지금 합격 안 한 거잖아요. 35. 합격 안 했기 때문에 합격한 걸 바라는 겁니다. 35. 난 돈이 많기를 바란다 이러면 35. 지금은 돈이 부족한 거예요. 35. 얼만큼이 있느냐. 그거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35. 부족을 느끼는 것도 다 다릅니다. 35. 10원을 가진 사람도 부족을 느낄 수 있고 35. 1억을 가진 사람도 부족을 느낄 수 있어요. 35. 그런데 10원을 가진 사람이 36. 1억 가진 사람이 부족을 느낀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36.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36. 1억 가진 사람이, 10억 가진 사람이 36. 부족을 느낀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37. 있어봐야 10원밖에 없는데 37.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 어쩌니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되겠죠. 37.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 원한다, 애쓴다, 노력한다. 38.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자 한다. 39. 좀 나은 내가 되고 싶다. 이게 전부 둘인 거예요. 39. 그 생각을 하자마자 40. 자기 스스로는 뭔가 부족하고 덜 돼 있고 40. 불만족스러운 존재로 자기가 여기는 겁니다. 40. 그게 이제 갈등이죠. 41. 자기를 이렇게 부족한 존재로 여기면 41. 스스로 얼마나 갈등이 되고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41.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41. 우리한테 어떤 심리적인 좌절감이라든지 41. 고통이라든지 우울함이라든지 41. 이런 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41. 자기를 계속 자기는 부족한, 41. 뭔가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41. 그러니까 그런 좌절감 이런 건 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41.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면 더 좌절이 되니까 41. 그 현실을 피하죠. 42.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42. 그 원인이 다 나다 이러기에는 너무 그게 두려워요. 실제로는. 42.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2. 내 이 불행한 삶의 원인, 이 고통스러운 삶의 원인이 42. 나다 이러기에는 너무 두렵잖아요. 42. 실제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진실을 마주하기가 43. 어려운 겁니다. 43. 제가 굳이 얘기를 하면은. 44. 그러니까 방어벽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44. 그러면서 그 원인을 밖으로 돌리죠. 44. 어떤 내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부모나 45. 이런 걸로 돌립니다. 45.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서 45.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면 46. 우리 그러잖아요. 46.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한다. 47. 그러면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한다. 47. 그러면은. 48. 이 친구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가도 자기 이야기를 하죠. 48. 야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49. 나는 뭐 그보다 더한 이런 일도 겪었어. 49. 주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49.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49.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49. 야 직장에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50. 이러면 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50. 내 직장에 내 상사는 뭐 이래. 51. 시어머니 얘기해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51. 그게 훨씬 더 그나마 그 두려움에 마주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51. 어떤 원인을 밖에 있는 어떤 걸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51.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보다는 좀 편할 수는 있는데 51.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그렇게 불평을 해야 되고 51. 마음이 괴로워야 됩니다. 51. 결국은 우리가 두렵더라도 그 두려움을 뚫고 51. 진실에 한번 이렇게 마주해야 돼요. 51. 그걸 우리가 이제 솔직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함. 51. 다른 말로 하면 발심이라고 다 하죠. 51. 발심은 이 두려움과 맞서겠다는 어떤 의지거든요. 51. 그런 뜻이고. 피하지 않겠다. 51. 그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내가 피했다고 생각은 못 하지만 51. 사실은 피하고 산 거거든요. 51. 두려움 때문에 이 진실에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맞서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51. 진실이 뭔지도 모르지만. 51.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진실이 뭔지는 모르지만 51. 이런 삶이 계속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51. 진실은 뭔지 모르지만 그건 분명하죠. 51.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이나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다. 51. 이게 사실은 이 진실에 마주하고자 하는 발심이고 뜻입니다. 51. 그런데 이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발심하기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51.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커서 그래요. 우리가 그걸 공포라고도 하는데 51. 이런 걸 안다고 우리가 발심하는 건 아니고 51. 또 발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맞서야 되겠다. 51.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52. 제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52. 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어떤 문제나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52. 자기 삶의 불행을 자꾸 밖에다가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지 52. 좀 궁금하잖아요. 53.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고 보니까 54. 그게 궁금해요.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54. 저 도대체 왜 그럴까? 54.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궁금해하냐면 54. 그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55. 그 모두가 이 진실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55.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거예요. 55. 이 진실에서 우리가 떠나본 적이 없거든. 55.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진실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55.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요. 55. 우리가 없는 것을 얻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 55. 이렇게 말할 때도 열려 있다고 그러죠. 이 세상은 높고 할 일은 이렇게 열려 있다 이러잖아요. 55. 도전을 안 해서 그런다. 55. 세상일은 그럴 수 있어요. 55. 그런데 우리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일하고 또 달라요. 55. 누구한테나 열려 있습니다. 55. 이게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55. 내가 손을 뻗어서 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어떤 열매, 결과물도 아니거든. 55. 단 한순간도 자기 스스로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56.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본성. 56.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어떤 성품이다. 본래 성품이다. 56. 그러니까 낳을 때부터 항상 이거를 다 갖추고 있고 이걸 쓰고 있다. 57.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6. 결국은 이 마음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한테 돌아가는 길입니다. 57. 자기 스스로가 어떤 건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57. 왜? 자기 가슴에 다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57. 가슴에 각인이 돼 있고 이 심장의 울림, 이 움직임에 따라서 온몸에 피가 흐르듯이 58. 자기 심장에 이 새겨져 있는 거거든. 58. 단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야. 59.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진실이 실상이 도가 깨달음이 부처가 뭔지 몰라도 돼요. 59. 그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를 연구하고 탐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59. 그러니까 이 공부, 특히 불교의 가르침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그거거든요. 59. 길 없는 길이고 문 없는 분이다.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59. 왜?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거니까. 59. 지금 당장 그냥 이렇게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60. 지금 당장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61. 지금 당장 실현되어 있는데 이 실현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61. 내일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이게 채워지는 것도 아닌데 61. 무슨 방법이 있고 길이 있겠습니까? 61.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61. 다른 말로 하면 애쓰고 노력하는데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거든. 61. 알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61. 그 길이 아니면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62. 오히려 더 두려움에 내가 더 방치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쓰는 거거든요. 63. 우리가 이 삶에서 왜 애쓰니까? 내가 애쓰지 않으면 뭔가 뒤처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64. 내 자신이 더 이렇게 못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64.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64.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64. 그러니까 이 세간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64. 이런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4.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직면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야 돼요. 64. 이 진실에 통하고자 하고 이 진실을 한번 이렇게 실감하고자 한다면 64. 그게 큰 두려움이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과 이렇게 마주해 보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야 됩니다. 64. 피하면 안 돼요. 64. 우리는 피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문을 닫아버리거든. 65.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65. 왜 내가 그쪽 길을 가야 되냐 하고 닫아버려요. 66. 그냥 이렇게 살지. 67. 좀 이 일상을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건과 환경을 순응하면서 적응하면서 이렇게 살지. 67.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67. 공부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67.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다 습이라고 그래요. 습이죠. 67. 어떤 습이냐 그건 몰라도 됩니다. 68. 공부를 발심하게 되는 인연이라든지 깨닫게 되는 인연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69. 물론 다 다르다 해도 한 길이야. 69.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있는 모든 강이 강마다 다 다릅니다. 69. 발원지도 다르고 흐르는 곳도 다르고 다 달라요. 69.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고 바다로 다 흐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69. 우리가 살아온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건 다 달라요. 69. 한강 다르고 섬진강 다르고 낙동강 다르고 금강 다릅니다. 69. 그렇지만 결국 한 바다에서 만납니다. 한 바다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69. 그 한 바다가 뭐냐.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69. 우리 마음. 우리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69. 그러니까 뭘 보고 뭘 느끼고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는 다 이 바다로 흐르고 있어요. 69. 강이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70. 그런데 내가 자꾸 이 강의 흐름을 조절해서 바다 아닌 곳으로 막 틀고 싶어 하는 거예요. 70. 틀고 싶어서 계속 틀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틀어지니까 우리가 이 괴로움이 있는 거거든. 70. 중성의 분별은 그거예요. 그냥 흐르게 놔두면 그냥 지가 알아서 흘러서 바다로 갈 건데 70. 내가 어찌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발부둥 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 70. 세상에서 얘기하는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따뜻한 사람이나 추운 사람이나 똑같이 이 한 바다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70.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70.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은 그거밖에 없다니까. 70. 모습이 천차만별하죠. 차이가 있죠. 70. 내가 좀 나은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차이가 나 보십시오. 70. 한 바다로 흐르지. 70. 저절로 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70. 그 모습으로. 70. 그 모습 그대로 한 바다로 흘러가요. 70. 옛날 선사들이, 옛날 선사 중에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70. 굽은 게 굳은 거고 굳은 게 굽은 거다. 70. 우리말로 할게요. 71. 이 반듯한 것이 구불구불한 거고 구불구불한 것이 반듯한 거다. 71.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71. 저는 그 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공부할 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체험이 없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71. 아니 반듯한 게 있고 구불구불한 게 있는데. 71.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71. 제 과정은 그랬던 것 같은데. 71. 처음에는, 제가 분별하고 살 때 처음에는 구불구불한 걸 이렇게 반듯하게 만드는데 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죠. 71. 제 삶도, 제 인생도. 71. 구불구불한 걸 이렇게 좀 반듯하게 하고 싶었어요. 바르게, 반듯하게. 71.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또 반듯하지 못한 게 있으면 또 반성하고, 또 애를 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71. 그걸 아마 제가 20대 때까지는 한 것 같아요. 20대 때까지는. 71. 그런데 그러다가 아니 이렇게 반듯하게만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인생이고 삶이고, 이게 삶의 가치고 의미인가? 71.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71. 그럴 때 어떤 동양 철학이나 동양 사상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71. 그런 때 만난 게 노자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71. 노자를 또 읽어보니까 자연스러운 게 최고인 것 같아. 71. 구불구불한 그대로. 71. 그걸 우리 일상의 삶에 적용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이다. 71. 그러면 이 강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흐를 때, 흐를 때, 그때 이제 막 이 모든 강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그걸 직강이라고 그러는데, 직강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72. 강을 다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듯하게. 72. 그런 때였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게, 그냥 자연스럽기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강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더라고요. 72. 제가 그런데 이제 또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걸 본 거죠. 72.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구비칠 때, 물이 좀 이렇게 받아도 그런다잖아요. 72. 태풍이 불어가지고 밑에 있는 물, 위에 있는 물이 막 뒤섞였을 때, 밑에 있는 데까지 산소가 공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73. 산소가 공급이 돼야 거기에 물고기들이 다양하게 살 수가 있는 거고, 강도 그렇다는 거예요. 74. 그렇게 구비쳐야 된다는 겁니다. 74. 그게 이제 어떤 생명을 다양하게 하고, 살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75. 그러고 보니까 그게 정도인 거야. 구불구불한 게 정도인 거야. 75. 저는 그걸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76. 이해죠. 어떤 사물의 현상을 보고 이해한 겁니다. 76. 그렇게 이해한 걸로는 내 삶에 채화가 안 되더라고. 76. 그런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어떤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면 여전히 화가 나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사물의 구불구불하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인생이 지금 구불구불한 거잖아요. 77. 그럼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게 나를 살리는 어떤 자양분이야 되고, 내 생명력이야 되는데, 77. 전혀 그렇지가 않아. 여전히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77. 그래서 이 비난하는 사람한테 다시 화살을 돌려주고, 78. 쟤가 잘못 보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79. 쟤는 원래 저런 애다.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뭐 이런 거다. 79. 원래 좀 성격이 안 좋은 애다. 뭐 이런 식으로 화살을 돌려주는 거죠. 79. 재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80. 머릿속으로는 어떤 자연현상이나 이치, 도리로는 맞아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생명을 살리는 거고, 80. 손대면 안 되는 거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반듯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80. 이렇게 생각은 그렇게 한다니까. 80. 그런 생각으로 산을 가서 보면 나무들이 틈 하나 없이 반듯하게 자란 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80. 각자 나름대로 일이 꺾이고 절이 꺾이면서 자랐지만, 80. 그게 그 나무의 고등길이야, 정도야. 80. 생각은 그럴 수 있다니까, 사물을 보면서는. 80. 생각으로 하는 공부의 한계가 거기에 있어요. 80. 자기를 못 받고, 세상은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자기는 못 받고, 여전히 흔들립니다. 80. 비난과 어떤 칭찬과,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80. 자존심, 자존심은 나거든요. 80. 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 자존이라고 하는 게 나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80. 내가 없는데 자존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80. 하여튼 그렇게 이해가 됐지, 제 스스로한테 완벽하게 100%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80.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도. 80. 왜 고등길 굽은 거고, 굽은 게 고등거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80.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죠. 80. 아는 바에 따르면 굽은 건 굽은 거고, 고등 건 고등 거지. 80. 어떻게 삐뚤어진 게 반듯한 거고, 반듯한 게 삐뚤어진 걸 잃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진실에 통하고 보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냥 이 세상이 평등하다니까. 여기에 통하고 보니까 세상이 평등해. 세상이 평등하다는 것은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야, 그냥. 있어야 될 게 있어, 없어야 될 게 없는 거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냥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야. 그게 비록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의 손해고 불편이다 하더라도 그냥 있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그전에는 불편함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그걸 벗어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불편함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피할 대상으로만,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불편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일이 그냥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피하고자만 했어요, 피하고자만. 거기에서 벗어나고자만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나, 내가 좋아하는 걸, 원하는 걸,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나 똑같은 병이에요. 더 나은 세상이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나 내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더 나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불만족스러움이 없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둘이야. 항상 마주보고 있어. 이 둘이라는 말은, 이 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더 나은 거하고 지금 이 부족한 건 한 몸이라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 한 몸이 하나를 더 나은 것은 취하고 못한 것을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 몸인데. 더 나은 것을 아무리 내가 주려고 하더라도 이미 이 더 나은 것을 쥐는 순간 더 낫지 않은 것을 같이 쥐는 거거든. 아마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 이 말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 때는 이렇게 연필 하나 든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연필 하나 드는 거였어요. 분별할 때는. 그런데 여기에 통하고 나면 희한하게도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는 안 돼. 이 연필 하나 드는 게 우주를 통째로 드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과 이 연필이라고 하는 이 개별 사물은 떨어져 있질 않아. 둘이 안 돼, 둘이. 분리되어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와 하나라고 하는 게, 전체와 이 개별이라고 하는 게 둘이 될 수가 없어. 이 진실에 통하고 보면.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실상인데, 화암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일적 일체요, 일체적 일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이 말이거든. 우리가 이 개별이라고 하는 이 하나는 전체라는 거예요, 전체. 그런데 분별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돼. 이거는 볼펜이고, 시계고, 죽비고, 그냥 나고, 너고, 내가 살아가는 땅이고, 하늘이고, 공기고, 물이고, 바람이고, 소나무고, 뜰앞에 잣나무고, 똥닦는 막대기고. 분별할 때는 그래. 그게 개별 개별이야. 그냥 차 한 잔 하라고, 그냥 차 한 잔 하는 거고. 그냥 개별이야. 어떤 개별적인 행동, 개별적인 모습.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뜰앞에 잣나무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공감을 못하는 거거든. 분별할 때는. 뜰앞에 잣나무하고 도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되거든. 분별할 때는. 도가 뭡니까? 연필입니다. 이러면 저 연필하고 도하고 뭔 상관이 있지? 저 연필도 도에서 나오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그런데 그건 다 생각일 뿐이에요.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면 자기는 뭔지 몰라. 진실이 뭔지 모르는데 희한하게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 그냥 공감이 돼. 그냥. 무슨 생각으로 공감이 되는 게 아니고. 아, 이런 뜻이구나로 공감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된다니까. 그래서 공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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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감되고 실감되고 실감되고 또 실감되어서 이렇게 점점 진실이 밝아지고 명확해지면 저같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라고 하는 이 개별과 이 전체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된 적이 없어. 나뉘어진 적이 없어. 나뉘어진 적이 없다니까. 나뉘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는 나라고 그래. 너라고 그러고 세상이라고 그러고 사회라고 그러고 국가라고 그러고 나뉘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다, 국가다, 나뉘어졌다, 둘이다, 셋이다 해도 나뉘어질 수가 없다니까. 자기 스스로만 나뉘어졌다고 착각하는 거야. 나다, 너다 이러면서. 이 세계가 본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의 삶도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소요된 것도 없고 의지되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 개별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개별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가 그냥 우주 전체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내 삶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뚱아리에 손가락도 있고 손바닥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발바닥도 있고 무릎도 있고 허리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손가락에 개별의 삶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없이 넓은 이 바다를 가서 딱 한 번 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이 개별의 물결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 물결 개별의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그 물결은 생기고 사라지거든. 개별 개별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그런데 물결 개별의 삶은 없어. 이 손가락 개별의 삶이 없듯이.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버려요. 내가 있다고, 내 생각이 있다고, 내 느낌이 있다고, 내 감정이 있다고, 내 삶이 있다고, 내 삶이 이렇게 있잖아. 엄마한테 태어나서 자라고, 청년이 되고, 작년이 되고, 지금 이렇게 늦고, 병들고, 내 삶이 있잖아. 이래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진실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연구, 탐구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어떻게 도달해야 되느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개합이 안 되는 거거든. 이 세상은, 이 우주는 항상 온갖 모습으로, 온갖 소리로, 온갖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기분으로 이 우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이 아는 거지. 내 기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이 아는 거지. 이 우주가 아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 자체가, 지가 움직입니까? 이 손가락 자체가, 지가 무슨, 이 손가락 안에 무슨 자성이 있어가지고 지가 막 움직이고, 세우고, 접고 이럽니까? 이 팔뚝을, 지 스스로가 막 이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 몸뚱아리가 하고 있잖아. 이 몸뚱아리가 우주거든. 굳이 비유로 얘기를 해보면. 불교에서 만법의 자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없잖아요. 이 눈이 지 스스로 막 지가 봅니까? 그러면 이 눈만 있으면 이 눈이 모든 모습을 막 보고 이 귀만 있으면 귀가 모든 소리를 지 스스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못 하잖아. 이 몸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하니까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말하고, 먹기도 하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안고 서고 다 하는 거지. 그런데 모습으로는 앉았다 할 때는 앉는 모습이에요. 섰다 그러면 서는 모습이고, 말한다 그러면 말하는 이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어. 그런데 아무리 말한다 한다고 해서 입만, 이미 저 혼자 막 말하는 거겠습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 몸 전체가. 이 우주가 그렇다고. 그게 이 세계의 진실이에요. 개별과 전체는 둘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제적일이다. 일적다여 다적일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을 표현해 놓은 말이에요. 이 세계는 그런 거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 반야심경에 색적 시 공이다, 공적 시 색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의 실상을 표현해 놓은 말이야.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공감이 안 되죠. 왜 세계가 그렇게 돼 있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웃이 모여서 도시가 모여서 나라가 되고 그런 나라들이 모여서 지구가 되고 분별할 때는 그렇게 돼 있죠, 세상이.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진실은 알 필요가 없어.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거 하나가 확 열려버리면 돼. 열려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관에서의 공부는 이 머리가 열리는 겁니다, 머리가. 머리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걸 알았을 때 이 기쁨이 있잖아. 그런데 이 공부는 굳이 얘기하면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가슴이 열리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을 향해서 온통 열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슴이 열리면 온 우주가 다 들어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간을 안 줘요, 잘.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잘 주고 싶어하지를 않아. 머리가 열리는 거하고 가슴이 열리는 차이가 그런 거예요. 가슴이 열리면 나머지가 없어요, 나머지가. 그냥 온통, 온 우주가 그냥 통째로 들어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서로 마주보는 둘이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정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멸. 정멸.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있는데 사라집니다. 여전히 해는 뜨고 계절은 순환이 되는데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참 희한한 희한해요. 이걸 이렇게 깨닫고 보면 참 희한한 게 참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이렇게만 분별하고 그렇게만 살아왔었는데 온갖 것이 우리가 분별할 때처럼 해가 뜨고 밤낮이 교차하고 계절이 변하고 순환하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온갖 것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그래.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병 들고 눕고 이 몸뚱아는 당연히 병 들고 눕고 죽지.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니에요. 온갖 일을 다 경험한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온갖 일을 경험 안 하겠습니까? 경험합니다. 온갖 일을 경험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으면 온갖 일을 경험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뭘 경험하고 살지. 나이가 몇 살이지. 오늘이 며칠이지. 이런 생각이 없어. 어느날 아침이에요. 몸은 여전히 이렇게 더 자고 싶고 누워있고 싶은데 일어나야 된다. 좀 일어나서 움직여야 될 일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몸은 자고 싶은데도 정신이 이렇게 깨잖아요. 깨서 일어나기 싫어하는 몸을 그냥 어거지로 일으켜가지고 일어나잖아요.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몸은 여전히 누워서 잠들고 싶어.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몸이라는 놈이 뭐 지가 무슨 뭐가 있어요? 지가 저 혼자 막 생각하고 저 혼자 느끼고 저 혼자 막 경험하는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컨트롤타워 같은 게 있어요. 결국은 더 누워있고 싶고 더 잠들고 싶다. 이거는 우리 의식이잖아요. 의식. 우리 생각이잖아요. 몸은요. 우리 그런 거 하죠. 일하면서도 좀 엉뚱한 얘기지만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이런 거는 전부 제가 이걸 체험하고 지내면서 느끼는 어떤 느낌이고 실감이고 체화인데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또는 운동을 한다든지 산을 오른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땀 뻘뻘 흘려가지고 몸뚱아리가 천근 만근이 돼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몸은 이제 더 이상 나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이래요. 그때 몸이 못 올라가는 겁니까? 우리 생각이 못 올라가는 겁니까? 몸은요. 올라가는지 못 올라가는지 얘는 몰라요. 물론 뭐 근육통이 올 수도 있고 근육이 뭉칠 수도 있고 단단할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몸이 나는 못 올라가 이렇게 아우성 칠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에 무슨 머리카락에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오로지 그건 뭐냐? 우리 생각이 하는 거라니까? 우리 생각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 몸뚱아리가 천근 만근이야. 그런데 자기 몸뚱아리가 천근 만근인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몸은 말을 안 해줘. 몸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몸이 그렇다고 그래요. 내 몸뚱아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더 이상 나는 힘들어서 못 올라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계속 자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정신이 들었다. 그 상황을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아들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의사소통이 다 되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몸은 자고 싶은지 안 자고 싶은지 몸이 말하지는 않는다니까. 몸은 그런 말 못 해. 머리카락이 자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나 똑같지. 우리 생각이 그런 거지. 우리 생각이 피곤해 지금. 그렇다고 그 생각이 어디 엉뚱한 데서 와서 피곤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몸의 어떤 느낌을 이 생각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이 하고 있는 거야. 몸이 하고 있는 건 아니야. 하여튼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날 이렇게 의식이 딱 들어왔는데 우리가 의식이 들어오면 잠에서 깨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깼다고 그러잖아요. 깼다. 깼다라고 하는 게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라는 말이 깨어났다는 말이에요. 깨어남. 그리고 잠자다가 이렇게 깨어났다 하는 그 깨어남이거든요. 아마 이제 이걸 체험하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실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정말 이렇게 번개가 스치듯이 딱 스쳐서 딱 떠오른 게 있었는데 아니 몇십 년을 내가 자고 내가 깼다고 나는 당연히 여겼다니까. 그런데 그날은 희한하게도 그게 아니었어요. 번개가 번쩍 하듯이 세상이 깨어났네. 내가 없더라고. 내가 없어. 세상이 깨었어. 세상이. 세상이 깨어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덮고 잤던 이불이 깨어났고 이 방에 있는 창문이 깨어났고 이 방 안이 깨어났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해가 깨어났고 하늘이 깨어났고 온 세상이 깨어난 거예요. 온 세상이. 온 세상이 깨어나 있음이 그날 문득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세상은 말이에요. 항상 온갖 모습으로 이 깨어남만 보여주더라니까. 온갖 모습으로. 그런데 어떤 모습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 한 채 앞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든지 이 깨어남을 얘기하고 있더라니까. 이 세상이. 살아 움직이더라고. 물론 우리가 그걸 분별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가 있는 집은 또 갓난아이가 뭐가 불편하다고 으앙거리고 울 거고 우리가 그 분별로 보면 그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안 불편하다는 게 아니야. 또 미운 놈은 여전히 미운 짓 하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하고 지가 옳다고 하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아마 이런 모습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어남이더라고. 당연히 세상이 깨어났으니까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겠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겠지. 물론 할지 안 할지도 몰라. 바로 이 코앞에 있는 다음 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이렇게 깨어나 있잖아. 이렇게 깨어나 있으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지. 세상이 안 깨어있으면 내가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든 기쁘게 하든 그냥 이 세상의 깨어남이더라고. 그냥 깨어남이야.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내가 자고 깬다는 그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을까. 그 망상에 시달리고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뭐가 있게 되냐면 불면증이 있게 돼요. 요즘 세상에 불면증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 이 세상이 깨어났다라고 하는 게 확 오는 순간 불면증은 없는 거구나. 무슨 불면증이 있습니까? 그건 뭐가 있냐? 나는 자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있는 거야. 이 세상은 깨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을 뿐인데 나는 자야 된다. 나는 자야 된다. 잠들어야 된다. 잠을 못 자면 힘들다라고 하는 그 나만 있을 뿐이라니까. 그 나가 있는 동안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깨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당연히 망상이에요. 물론 불면증 때문에 몸이 힘들지. 제가 힘 안 들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겠지. 그런데 자야 된다라고 하는 나는 진실이 아니에요. 왜? 세상이 깨어있으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잠이 들기 전까지는 세상은 깨어서 움직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잠을 못 자고 있어서 힘들다라고 하는 그 나만 있을 뿐이야. 그건 막 자기 생각이지. 생각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깨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돼요. 이게 분명하면 다른 일이 없다니까. 옳고 그런 일이 있고 믿고 좋은 놈이 있질 않아. 세상이 깨어서 움직이는 거야. 세상이 깨어서 움직일 때는 온갖 모습이 드러나지.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상이가 돌아가면 스크린에 온갖 모습이 드러나듯이. 영상이가 돌아가는데 스크린에 모습이 안 나오겠습니까?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 모습은 내가 좋아하는 모습도 있고 싫어하는 모습도 있죠. 그런데 똑같은 모습일 뿐이야. 영상이가 돌아가고 있고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세상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증명할 뿐이지 거기에 매이지만 않으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함이라고 하는 그 분별에 매이지만 않으면 훨씬 우주적인 게 보이고 전체가 보이고 이 우주가 통째로 들어오는 겁니다. 매이면 안 들어와요. 좋음과 싫음이 있고 오름과 그릇만 있는 거지. 매이면. 그런데 매이지 않으면 이 티끌 하나에서 우주를 확인하는 겁니다. 티끌 하나만 봐도 우주가 가슴으로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미운 놈 하나 봐도 우주가 통째로 가슴에 들어오는 거고 연필 하나만 이렇게 들어도 우주가 통째로 가슴에 들어오는 거죠. 이 세상이 깨어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확인하는 데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방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조그만 새 지저귐 하나로도 충분해요. 햇빛 한 줄기로도 충분해. 거기서 깨어있음이 전부 확인이 되는 거지. 살아있음이 확인이 되고 움직이고 있음이 확인이 되는 거지.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깎아가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병이다 그러면 그 병이라니까. 더 많이, 더 만족스럽게, 더 열심히. 그게 병이에요. 더 열심히 할 것도 없잖아. 이 우주가, 이 우주 삼나 만상이 알아서 전부 이 진실 하나를 가르치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상이 깨어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총동원돼서 하고 있는데 그보다 어떻게 더 많을 수가 있겠냐고. 그보다 더 많이는 없어요. 그보다 더 열심히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찾고 구하고 얻는다고 하는 걸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고 할 수도 없는 어떤 거를 자기가 그려서 쫓아다니는 거니까. 온 우주가 지금 통째로 하고 있는데 그보다 어떻게 더 할 수가 있겠냐고. 세상은 여러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 일이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만을 드러내고 이 진실만을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을 뿐이거든. 여러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니까 여러 일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니까 오늘의 일이 있고 어제의 일이 있고 내일의 일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저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 거지. 거기서 돌이켜하니까 모든 일은 모든 것을 영어로 에브리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에브리싱. 모든 것은 그냥 이거 하나라니까.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모든 것은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야.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뭐 일체 유심조다. 그때 이 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 이거. 이거.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가 창조했다고 그러지. 그가 만들어낸 거야. 그가 이거거든. 그라고 하든 이라고 하든 이 이거거든.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거예요. 밝은 거고. 왜 깨끗하고 밝냐. 더 이상 의심이 없잖아. 더 이상 이건가 저건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예요. 이 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은 소인배의 삶이에요. 그 정도 삶은.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한다. 또는 지혜롭고 현명하다 할 때 이 대장부, 대인배의 삶은 뭐냐. 그 선택을 안 합니다. 그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럼 뭘 선택을 하냐. 왜 우리가 이 일상의 삶에서 선택의 연속이다 하느냐. 그거는 분별의 삶이거든. 분별의 세계에서 이거를 택할 거냐 저거를 택할 거냐 이거거든. 그런데 대인배는 그렇게 안 합니다. 분별을 택할 거냐 진실을 택할 거냐를 결정해 버려요. 진실을 택했다. 그럼 분별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선택을 안 했는데 분별 세계에 대해서 뭘 결정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진실을 선택해 버렸는데. 그게 대장부예요. 그런데 이 분별의 세계에서만 살면 이 분별의 세계가 전부라는 이런 틀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걸 버릇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분별의 세계에서 최대한 정말로 최대한 어떤 때는 차선책이라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틀을 안 해서. 그런데 대장부는 그렇게 안 해요. 이 분별과 이 진실에서 이 진실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럼 분별은 자연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대장부의 삶이죠.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살아야 될 삶이고. 이 진실을 선택하세요.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진실을 선택하면 나머지 선택은 할 필요가 없잖아. 물론 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몸뚱아리는 세간을 사니까 세간에 이런저런 일들을 또 선택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진실을 선택했다고 해서 세간의 삶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 때는 그 하나하나를 신경을 써야 되고 하나하나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선택한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이 알아서 살아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마음이 알아서 선택하고 마음이 알아서 길을 갑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마음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노자는 도덕경에서 흐르는 물로 표현을 했더라고. 흐르는 물은요. 무슨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지 갈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길이 우리가 말하는 돈 거예요. 길이라는 말이 돈니까.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길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길이오 생명이오 진리니 나를 따르라.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거든. 물이 흐르는 그 길이. 그런데 걔는 그 길을 흐를 때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 길로 가는 거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높은 길이 있고 낮은 길이 있는데 낮은 쪽을 택해야 되냐. 사람을 도와주며 사는 길이 있고 그냥 나를 좀 위하면서 사는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해야 되냐. 항상 길이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선택하나 잘못하면 삶이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선택하나 잘못하면 좀 나아진다. 여기에 우리는 매여 있거든.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게 구속이고 억압이라고. 그게 남이 구속하고 남이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 생각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억압하는 거라고. 왜? 한 번도 이 마음이 가는 길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못 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물이 알아서 흘러가듯이 바다로. 이 마음이 알아서 사라질 거라고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그러려면 여기에 통해야 돼요. 여기에 통해야 돼요.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롭고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분별의 세계를 일일이 다 대처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건 못합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다고 그래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변수 때문에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놔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물은 안 그래요. 물은 지 스스로 흘러서 바다를 찾아간다니까. 한 번도 어김없이. 그러니까 이 노자가 이 물에다가 우리 마음을 비유한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다. 너희가 두려워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도 그렇다. 마음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간다. 그게 진실이다.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었고. 그러면 뭐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깔끔하고. 그걸 막다고 그러고 박다고 그러고 명료하다고 그러고 분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아무리 꼬불꼬불하게 간다 하더라도 그게 물이 가는 바른 길이라니까. 그게 정도야 정도. 갈 곳만 찾아서 가는 거야. 딱딱 알맞지. 그거를 도덕경에서도 무의라고 그랬고 불교에서도 무의라고 그런 겁니다. 무의잖아요.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바람이나 원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고 그게 실현되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 스스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 스스로입니다. 우리 마음 스스로를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죠. 이 우주는 이 마음 하나다. 마음은 스스로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라고 이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내가 별짓을 다 하고 별게 다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계속 분별 속에서 망상하고 번뇌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거고. 이 속에 살면서 물 속에 살면서 물을 찾는다고 온갖 곳을 휘젓고 돌아다녀야 되고 이건가 저건가 선택해야 되고 갈등해야 돼. 그런데 여기든 저기든 위든 아래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전부 물임을 한번 확인을 해버렸다. 그러면 휘젓고 돌아다닐 일이 없잖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쉬어지는 거죠. 온 세상, 온 세상에 물이 그냥 다 이 물일 뿐이잖아. 이 물이나 저 물이나. 그런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이건가 저건가 하고 계속 마음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일 뿐인데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단지 이거일 뿐이야 별거 없잖아요. 단지 이거 하나일 뿐인데 그냥 이거일 뿐이야. 단 하나도 내가 경험하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단 하나도 티끌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나 스스로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나 스스로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별과 전체가 나뉘어질 수가 없고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상은, 이 세계는. 괜히 불교에서 실상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진리라는 말을 쓰죠. 괜히 쓰겠습니까? 그게 진리고 그게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 세상이고 내 삶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삶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이거일 뿐. lamour. 지금 dying. 아주 진리 northk contest. 스포 요. 이것은 이 세상아인aud